오늘은 건조특보를 해제시켜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오늘 오후 무렵부터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이번 비도 봄비치고 꽤 요란합니다. 예상 강수량이 10에서 40mm로 꽤 많은 편이고요.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,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. 이번에 비가 그치고도 또 비 예보가 한 번 더 있습니다.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주중에 비 소식이 잦아서 우산은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차츰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.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.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, 밤에는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.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. 서부지역 오늘 김천과 구미의 낮 기온 24도 보이겠고요. 오후부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. 중부지역은 오늘 아침 대체로 온화하게 시작합니다. 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. 어제 20도를 밑돌던 동부지역은 오늘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. 영양과 경주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고요.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에 머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아멘